천안시 높아진 아파트 분양가 청약 경쟁률로 인해 주택 마련이 어려워진 요즘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틈새 시장으로 주택 마련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데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서 사고 난 현장이 참 많습니다 또 그 고통 속에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 하나포레나 천안영국아파트는 확정 분담금제를 더입하여 추가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업무대행사에서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 계속되는 경기 악화 서민들의 평생 소원인 내 집 마련의 꿈 분양가가 하늘높게 치솟는 아파트보다는 잘 선택한 조합아파트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상 김피디의 시선집중이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MTV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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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